70년 긴 세월 동안 여기 잠자고 있는 편지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보내는 상소, 그간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님도 다 평안하십니까? 오랫동안 이내 소식을 전해주지 못하여 죄송한 바 이 글을 띄웁니다. 저는 집에서 떠나온 지 2개월간의 이곳에서 신체는 건강하우니 그리 알고 소식이 없더라도 안심하고 있으십시오. 고치님 소식과 가족들 소식을 알지 못해 갑갑할 뿐 단지 나의 근심은 그뿐입니다. 집에서는 나의 걱정을 말고 집에 가소를 데리고 농사에 열중화해 주십시오. 함께 있지 못하오나 멀리서나마 가족들의 만수무강을 축복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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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전에 옹지인의 섬들을 먼저 정찰을 하고 들어와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일반인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이번에 구슬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찾아 인천의 서쪽 바닷가 섬마을 덕적도로 향했습니다. 전쟁하고는 정말 판이하게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섬이고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같이 공유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이 있어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그때 사건은 지금도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어떤 금기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객선을 타고 1시간 남짓. 드디어 덕적도에 닿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토지당 주로 토지대장 이런 게 조금 오래 묵은 것 중에서는 이게 70년대까지. 70년대까지. 아 여기. 그래서 이제 뭐 주소라든지 누구의 몇 남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수는 몇 급을 받았는지. 생각보다 개인정보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경적, 가정, 그다음에 본적, 주소, 학력, 그다음에 직업, 사상. 직업도. 사상이 있어요? 새로운 거 있는데 저도 지금 보다 보니까 사상이 있네요. 얼핏 보기에도 오래된 문서. 6.25 전쟁 당시 덕적도에서 징집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이 기록된 징집 명부라고 합니다. 7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일까요. 이 고문서 외에는 당시 기록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원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네요. 기록이 사실 군사 기록 정도가 주로 대부분이고 민간에 대한 여러 다양한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 그게 실물 기록들은 없으니까 구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쟁 발발한 지 70년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령자이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의식이 있을 때 좀 다양한 인터뷰를 구슬을 좀 받아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그 기록을 찾아 이곳 어르신들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전세를 역전시킨 한방이었죠. 바로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된 수많은 배들이 이곳 덕적도 앞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7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선명하기만 합니다. 한 100여 척이 지나갔으니까 그게 장관이지. 그게 조그마한 오손도 아니고 몇만 톤짜리 수송손도 있고 전암도 있고. 그러니까 야중에서 알았지만 그게 메가도가 인설해가지고 지휘해가지고 가는 상륙하려고 인천으로 갔던 배들이지. 이곳 덕적도에 9대째 살고 계시는 송은호 어르신입니다. 오랜 세월 모아온 어르신의 보물창고. 그 기록과 사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고 역사가 되었습니다. 송은호 어르신의 기억 속에 6.25 전쟁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6월 일요일 날인데 그날 비가 왔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여느 날처럼 평범한 일요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던 어르신은 전쟁 소식을 전해 듣고 곧바로 고향인 덕적도로 귀향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놀던 데가 여기 미역 가면서 여기 수영하면서 그냥 쌈도 하고 코피도 흘리고 하던 데가 바로 다 여기인데 70년 다 돼가. 내가 여기 적었던 시간이 지금은 자주 안 오는 게 여기 오면 속상하니까. 70년 전 그날 도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명이 밝아올 무렵이었답니다. 여명이 밝아올 무렵이었답니다. 사람이 들어가려고 각자 막 그냥 자기 들어갈 거니까 자기가 막 손으로 막 한 거죠. 포드 포드. 포드 상립점. 뱀포드가 들어가요. 벼랑간에 그게 뱃머리가 저쪽으로 가야 될 텐데 이해로 오니까 그때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손 들고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총 안 맞은 것만은 다행이야.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지울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이제 저게 인사사고가 처음 터진 거지. 소찬해가 그 소리 들 때마다 그냥 가슴이 찔리는데 등뒤에서 쏜 거야 등뒤.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내가. 그날 그렇게 덕적도에서 희생당한 민간인은 모두 6명. 한국전쟁을 전후.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1950년 8월 18일부터 9월 말경까지 해군 육전대와 해군 첩보대가 덕적도와 영웅도를 정보수집의 금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최소 41명의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전에 덕적 자월 영웅 쪽을 그 첩보 작전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이 작전이라는 그 군사 작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민간인 희생이에요. 전쟁을 겪은 1세대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이야기들. 기록에 조차 남아있지 않은 이 이야기들은 아직도 곳곳에 수없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그날의 이야기는 각자의 기억이 되어 흐르는 시간 속에 점차 흐려져가고 있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야기죠. 우리가 노인분들 한 분이 박물관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쟁에 참가하셨던 분들은 80대 이상이고 이분들이 언제까지 정정하게 그 기억을 다 고스란히 갖고 있을 거라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인민 의원에 있었으니까 책임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미혼민들을 그렇게 크게 괴롭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억울한 사람들이 많죠.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제 그 기억을 기록할 시간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그 시절의 기억이 저만치 사라지기 전에 말이죠. 역사는 저절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받은 상은 역시 저절로 아무런 법이 없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용기 기억해야 할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불행한 역사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아닐까요? 분단의 아픔 전쟁을 둘러싼 우리의 기억 그리고 우리 시대의 다른 기억들 그 기억들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나라 동쪽 끝 최북단 고성으로 향합니다. 지금도 같은 이름 아래 남과 북으로 나뉜 한반도와 꼭 닮은 곳이죠. 그렇기에 이 지역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기억이 더욱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민군 치아에 있었던 당시 15세 전후 학생이었던 어르신들을 수소문 끝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이야기를 꺼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민학교 들어가면 소문단이라든지 소문단. 그러니까 뭐 의무적으로 소문단이 되고 그다음에 16세가 되면 민청이에요. 민청. 민주, 청년, 농민이라든지 민청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신세라예요. 그것도. 여섯 살 때문에.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강제 진집을 해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북에서 조국 보이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을 나갔을 때 뒤에서 또 부대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게 바로 보이베이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갔죠. 그런데 우리가 딱 연영이 그때 해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야 꺼내보는 어르신들의 고백. 나는 인민군 출신입니다. 차마 가족들에게 조차 함구한 채 홀로 품고 산 세월만도 어느덧 70년입니다. 어렸을 때는 대자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끌려갔다 오신 거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그게 하려도 지금 오늘 여고 와서 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알아야 되잖아요. 잘, 잘, 인공대, 인공취하 그 실정을 모르실 거 아니에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도 그 당시 괴로움을 당하고 그런 사람 없기 때문에 당시는 인공취하에 있었기 때문에 체제에 순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고 이념이나 사상, 본의 아니게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인민군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이었다고 볼 수 있죠.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는 현실이 어쩜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교직 생활을 퇴직하고 고향 땅 고성으로 기양했다는 이성식 씨. 그가 이렇게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고성의 향토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건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이랍니다. 어릴 때는 이제 여름이면 바다에서 살았죠. 그래서 바다하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이 나죠. 무엇보다도 이제 아버지일 테지만. 가진항에 위치한 이 어촌마을이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동네입니다.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늘 이제 아버지는 이제 포구 나가서 일하시고 이제 집에는 별로 안 계시다가 이제 바다를 나가지 못하는 시기에만 이제 항상 집에서 마당에서 이제 금을 손질하시고. 전쟁 전부터 평생 어부로 사셨던 아버지는 잡은 물고기를 팔러 38선 이남, 지금의 주문진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물물교환을 하던 시절이었죠. 6.25 직전에 이제 인민군에 입대를 하셨고. 입대하신 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전쟁이 난 거죠. 학창 시절 알게 된 인민군 출신 아버지의 이야기. 들었을 때는 인민군. 듣고도 뭐 그게 아버지가 또 인민군이라고 그 얘기를 친구들한테 이렇게 자유롭게는 못하던 시절이니까. 당시 애써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삶. 돌아가신 지금 가장 후회하는 일이 되었죠. 그 당시에는 제가 지금처럼 많은 생각을 하지 못해서 더 구체적으로 많은 걸 듣지 못해서 아쉬움은 많이 남고. 그리고 그 후에는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고성의 역사에 대해 기록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시작한 이성식 씨.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고성에서 사라진 5년간의 기록을 복원하는 작업입니다. 이제 고성 군지를 보면요. 45년 해방된 이후 이제 인민공화국 체제 하에서부터는 아예 기록이 이제 빠져 있고. 45년 기록과 이제 50년 기록으로 이제 이어지죠. 일제시대 때 받은 교육 내용은 다 들어가면서 그 인공치아의 것만 다 빼버린 거죠. 사라진 5년간의 기록. 전쟁을 겪은 1세대 어르신들의 입에서 늘 거론되었던 바로 인민보통학교에 관한 기록입니다. 어쨌든 인공치아지만 교육받은 내용이 이후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그분들 또 증언을 들어도 그 교육에 대해 그때 받은 교육에 대해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교육이 복원되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어떤 이야기도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아버님 사진 찍어드리려고. 알겠습니다. 좀 아까워 보세요. 철원에 사는 이을성 어르신입니다. 뭐 생기나고 이빨도 없는데. 에이 괜찮습니다. 아흔에 가까운 나이임에도 카메라 앞에서는 괜시리 수줍은 19살 소년이 됩니다. 좋으시잖아요. 네. 그랬어. 아이 못생긴 걸 뭘 이렇게 잘 찍으려고 그래. 아유 잘생기셨는데요. 그러세요. 아버님 그러면 원래 태어나신 데가 이곳이세요? 원래 태어난 데가 생창리 61번지야. 네. 지금 생창리. 아 지금 타시는 곳? 네. 어르신의 어릴 적 기억 속에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노래가 있습니다. 장, 백과, 별, 길, 비, 오린, 자, 우, 흠, 슬. 그 노래. 아 이놈 새끼야. 그걸 못들려가지고 저는 그냥 경찰한테 못들려갔어. 이렇게 가서 모키아우스 갔다 그랬어. 그래서 성남 가서 그거 물어봤어요. 근데 아버님은 그때는 그때는 여기가 공산주의 체제가 북이 이북이었으니까 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노래 뭐 그것밖에 뭐 하는 거야. 그런 노래만 가르치는데. 맨날 그거 배우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그 당시 지금 러시아지만 소련 말 배우고. 그런지 그거지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지. 그 학교 내가 중학교를 다녔는데 네. 나이가 적든지 말든지 킥백이 막 큰 놈을 부끄러 가는 거야. 그러면 아버님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끌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습니다. 어르신이 나고 자랐던 이곳은 고성처럼 북한의 지배를 받았던 곳이죠. 근데 8.15 해방이 되니까는 공산주의에 입당을 하려는 거지. 근데 입당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일 하빨이 그 광산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야. 공산주의 사회니까 여기서 사회니까 안 갔다 때린 걸 거야. 거짓부렁이야. 나는 그렇게 내 목같이 칼이 들어와서 내 할머니.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전쟁이 일어났던 당시 16세 소년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당시 12세였던 소녀의 기억 역시 닮아 있습니다. 그럼요. 남자라면 다 데려갔어. 여자만 남아있어. 뭐 여기 영장 나와가지고 이제 며친날로 와라 그러죠. 여기는. 거긴 그런 거 없어. 청년회 하니까 면으로 다 소집해라 그러는 거야. 젊은 남자들. 그럼. 오늘 소집해라 그러면 그게 이미 문 가는 날이야. 안 가면 붙잡으러 오니까 또. 그래서 다 아니까. 다섯 남매를 둔 안순자 어르신입니다. 이거 우리 딸. 딸 서희. 다 잃은 거야. 딸들하고 찍은 거야. 손주가 무려 12명이나 될 정도로 남부럽지 않게 살고 계시죠. 요거. 이게 나 어렸을 때. 아니 저 젊었을 때 사진이야 요거. 젊었을 땐 그래도 이쁘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늙어서 꼴 보기 싫어. 5남매를 시집장과 다 보내고 나니 어느새 여든이 훌쩍 넘어 버렸답니다. 뭐 그냥 그래서 나 혼자만 우리 오빠는 어떻게 생기고 작은 오빠는 어떻게 생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사진이라는 거 하나도 없어 아주. 보지도 못해 이제 사진이 없어서. 어르신의 가슴속에 품은 기억. 12살 때 헤어진 오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큰 오빠는 이남으로 올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군으로 가서 공병대로 그때 들어온 거야. 요거 때. 그런데 작은 오빠는 이민군 가가지고는 소식도 없으니까 모르죠. 아주 영양 소식도 없어. 이제 80이 넘으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어졌어. 이제 못 만날 거 같고 해서. 두 개의 선이 만들어낸 두 개의 기억.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이기도 합니다. 연합군은 1950년 9월 10일부터 월미도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하였고. 9월 15일 새벽. 함정과 전폭길을 동원하여 월미도를 맹폭한 가운데. 미 해병대가 월미도 그린빛에 상륙합니다. 이 불타는 섬을 지키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인천 상륙작전 당시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던 바로 그곳.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인천 지역인데 여기에 북과 너무 가깝잖아요. 서해 5도만 가보면 각각 연평도, 백령도 이런 대표적인 선들을 가보면 공사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모르죠. DMZ만 없다뿐이지 접경지역으로서 가장 많은 위기의식과 전쟁의 고통, 위험을 느끼고 있는 곳이 인천이다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제법 관광지로 또 휴양지로 잘 알려진 곳. 사연 많은 성 월미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전부터 미군 폭격기들이 1950년 9월 초부터 이제 월미도와 인천 연안에 대한 폭격을 공습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폭격기를 방어하기 위한 인민군들의 대공 부대라든지 이런 부대들이 월미도에 주로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리고 월미도에 살고 있던 월미도 원주민들, 우리 인천 주민들도 그 당시에 많이 희생을 당했었고 그다음에 월미도에 주둔하고 있던 아마 인민군 부대도 많이 죽임을 당했겠죠. 그리고 그곳에는 당시 불타는 섬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가전이 벌어지고 국군과 유엔군이 인민군 잔당을 소탕하는 그런 과정에서 찍은 사진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좀 상징성이 큰 사진이죠. 네. 레드비치가 여기고 여기 인천 시내에 지금 하염이 있고 비행기가 있고 미군 의무병이 일종의 인민군 잔당을 부상당한 인민군 병사를 치료해 주는 장면. 인천은 오랜 세월 제국의 바람을 강하게 탔던 한반도 운명의 축소판이자 온몸으로 엄청난 전쟁의 포화를 맞아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번화한 도시 이명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는 분단의 아픔 그리고 그 기억 너머 기억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을까요? 조금 특별한 편지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있기 며칠 전 인천의 주둔에 있던 바로 북한군이 쓴 편지들이죠. 주인 이른 이 편지들을 학생들에게 건네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북한군이 쓴 편지임을 밝혔죠. 네. 아... 이... 아... 그래서 단어가 이렇게 튀겼군요. 근데 이 편지가 왜 여기 있어요? 네. 저는 저희 국군이 쓴 편... 얼핏 봤을 때 저희 국군이 쓴 편지인 줄 알았는데 북한군이라고 해서 조금 놀랐어요. 음... 제가 북한군의 편지를 볼 거라고 생각을 못해가지고 좀 많이 놀랐어요. 요즘 젊은이들에겐 어쩜 낯선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책으로만 혹은 영화로만 보았던 인민군이란 단어. 70년 전 과거로부터 온 편지를 천천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받지 못한 편지가 그 오랜 시간을 지나서 온다면 어떨 것 같아 너희는? 바로 눈물 날 것 같아. 진짜로? 오늘 기쁘지 않을까? 그때 시간을 지나서 이렇게 받는다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선 못다는 응원이가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매체인 것 같기도 하고 이 편지 주인들은 잘 버티고 집에 돌아갔을까? 나 그렇게 궁금해. 음... 자기도 힘들면서도 가족들은 잘 있다는 말들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슬프죠? 이런 걸 듣고 있으면 저도 군대에서 편지를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편지 하나가. 쏟아지는 한 포. 그 생사의 기로에서 쓴 이 편지들. 어쩜 이것이 마지막 편지가 될 줄 그들도 알고 있었을까요? 전쟁의 상음도. 분단의 아픔도. 흐른 세월만큼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연많은 철원입니다. 해방 후 이것 철원을 북한이 관할하게 되면서 당시 지어진 이곳은 한국전쟁까지 북한의 노동당사로 사용됐죠. 그러한 사연도 많고 우리 초라한 사람으로서는 공산치아를 겪었다는 그런 것들 남북분단, 아픔이 많죠 사실은. 6.25 전쟁 때 가장 치열하게 여기가 이제 뭐랄까 포탄 세례를 받았던 곳이기도 하고 전쟁의 상은 또 공산치아 어찌됐든 분단 향후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아무튼 굉장히 많은 우리한테 좀 가르침을 준다 하니까 아무튼 깨닫게 하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영광이 부색할 정도로 앙상하게 뼈대만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뼈대만 남았지만 당시에 굉장히 튼튼하게 지은 건가 봐요. 그렇죠. 쌀을 뭐 200가만 원씩 걷어서 내야 된다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내야 됐던 것도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이제 공사에 실제 동원됐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 건물조차도 이 지역에 계신 분들 다 그 일한 걸 다 걷어들여서 그렇죠.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던 이곳 주변은 해방 당시 철원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2만여 명이 모여 살았죠. 사실 이제 이 사진을 보내주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이 노동당사 이 앞에 앞에 있었던 마을이에요. 이쪽? 네, 이 앞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중앞에 올라간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시가 다 없어졌죠.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마을. 한때 저곳도 누군가의 집이었고 삶의 터전이자 고향이었겠지요. 이 사람들은 북으로도 못 가고 남으로도 못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군들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 불질러 없애버리라고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저도 이제 뭐 여기 고향인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도 도시도 사라지고 기록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전쟁이고 이게 이 한 시대에 어떤 살았던 사람들의 아픔이구나. 그래서 제가 진짜 어쩌면은 밝혀지지 않은 더 많은 사연들이 많을 거예요. 번창했던 도시는 이제 몇 장의 사진으로만 남고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30년대에. 그 때 처럼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딱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가옥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사라진 거죠. 한반도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존재하는 DMZ. 총 239킬로미터. 이 공간에 존재했던 마을은 얼마나 될까요? 물론 이 자료는 1910년대의 자료예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만들어 놓은 가옥 밀도를 제가 그렸어요. 전체 그 마을을 보면은 427개 마을에서 약 4,600동 정도의 가옥들이 존재했었고요. 만약 전쟁이 없었다면 아직도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겠지요. 바로 이곳처럼 말입니다. 이곳에 모인 어르신들은 나 살던 고향을 눈앞에 두고도 갈 수 없답니다.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죠. 없었죠. 하지만 그 기억만은 그리운 만큼이나 아직도 생생합니다. 육단이 육단이 언제 꽤 오래돼요. 그러니까 몇 년 정도 있다가 몇 년 되나 육단이 살았는데 13살 지금 지금 80이에요. 제가 81 70년 거의 다 되셨네. 13살 소년은 어느새 80세 노인이 되었고 그 기억도 조금씩 희미해져갑니다. 70여 년 동안 이 지역에 대한 얘기는 금기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념 갈등 때문에 금기어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이 갖고 있었던 자료 정도 기억 정도 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진 마을 복원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늦었지만 사라지는 그 기억 속 기록이라도 지금 남겨놓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런 평화 얼굴 그린 지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18년 됐습니다. 18년이요? 지금까지 한 5만여 명이었어요. 5만여 명? 아직 95만 명을 더 그리셔야 되겠네. 네. 아직 뭐 시작이 불가합니다. 평생 일이 새겠네.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해야 할 일이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 집게는 일로 돌아서 산을 산을 따라 쭉 올라가는 그렇죠. 전철 따라 쫙 가면 이제 거기가 나오는데 대래치가 말이 이렇게 땡굴하여. 거기에 인해 교졌리야, 교졌리. 어? 교졌리. 네, 교졌리. 맞아요. 교졌리 대래치. 산 밑에, 산 밑에. 보고만 넘어가는 거 학교고 그래서 걸어다니고 그랬지. 아, 생각에 뭐 아무튼 뭐 지금이라도 뭐 가봤으면 좋고 그렇지, 생각에 뭐 저기 건덕력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요 산하고 저 뒷산하고 사이 이렇게. 예예예. 그 사이. 과거에 이 공간에서 전쟁이 없었다면 굉장히 평화롭게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가 DMZ의 평화를 얘기를 하는데 아니, 첫 번째 길이 아니겠는가. 잊혀진 마을과 사람들. 그 아련한 기억의 퍼즐을 하나둘 맞춰 나가면 바로 이런 모습이겠지요. 도심의 거리와는 사뭇 다른 느낌. 마치 과거 어느 시간에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계시네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흔을 눈앞에 둔 나의환 어르신은 이곳 교동도가 고향이라죠. 이곳 교동도가 이뤄야 이게. 그러면 이 이 이거 장도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야. 그러면 한 4, 50년 된 거 아니에요? 이 장도? 50년도 안 넘었지 이제 60년 된 거네. 한적한 시장 거리에 어디선가 들리는 흥겨운 소리. 명절을 앞두고 한바탕 유판이 벌어졌습니다. ambassador 저도 함께 해봤습니다. 도개다 도개다 도 작고 이곳 교동도에 사시는 어르신들입니다. 개 개 개 모두 고향이 항해도 연백이랍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르신들이 간직한 기억은 언제나 단골 이야깃거리가 되죠 아버님은 그때 쫄병이셨어요 어떻게 쫄병이셨어요 그때? 대룡시장에서 인꼬부부로 소문난 김청산 민옥순 어르신 부부입니다 전쟁 당시 연백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다니셨답니다 나도 그렇게는 참전유공자죠 내 친구 오빠가 부관으로 있어서요 아버지 몰래 들어갔다 나갔다 한 거죠 들여보내는 게 겁도 없이 당시 중공군이 온다는 걸 가장 먼저 알린 분이라죠 생사의 고비도 여러 번 넘기셨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군본도 계급도 없이 싸우며 이곳 교동도를 지켰던 이들이 있었답니다 당시 교동도에서는 이북에서 피난 나온 젊은 청년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었답니다 이쪽이 해안선이 가깝잖아요 파리사공 부대라는 게 있었어요 전쟁 중에 파리사공 부대가 이제 들여가서 정치 교란 작전도 하고 피난민도 들고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군본 없는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 많이 했죠 군본 없이 싸운 군인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르신들의 전우입니다 찬이 맞은 사람이 여기 저기 해석명의 전투들이 같이 전사한 사람도 여기 있어요 장화실이랑 우리 친구가 저기 여기 있고 김경환, 김수동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언제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다시 찾은 철원 안순자 어르신댁입니다 12살에 헤어진 오빠는 지금쯤 아흔이 되셨을 겁니다 어느새 여든을 넘어버렸지만 오빠의 얼굴은 엊그제처럼 선명하기만 합니다 갈수록 그리움은 짙어져 가는데 남아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 컴퓨터 속에 잠자고 있던 붙이지 못한 그 편지를 현실로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원본도 흐려서 작업이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약간 흠적, 작은 흠적 받아보는 사람이 그래도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때 느낌을 최대한 많이 살려서 들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편지지 종이 구하러 왔는데요 옛날 것과 똑같은 비슷한 재질의 종이를 찾으러 왔습니다 근데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었어? 그러니까 옛날 느낌이 이런 거잖아 제가 상상한 옛날 것은 좀 완벽하지 않은 듯한 전장에서는 종이 같은 거를 좀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그런 느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현실로 온 편지 이념이나 사상보다 가족의 안일을 걱정하고 집안일을 걱정하는 지극히 평범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모든 장병들이 가족들에게 보냈던 여느 안부 편지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어딘가에 또 다른 이들의 편지도 잠들어 있겠죠 학생들의 정성을 더해 재현된 편지 이 편지를 전달할 방법이 있을까요? 최대한 똑같이 재현을 했습니다 주소지를 찾아가는 거는 우리 우편 체계랑 마찬가지로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당사자가 받으면 더욱 좋겠지만 당사자가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분들은 아마 생존해 계실 거니까 자녀분들이 받게 되신다면 당사자를 대신해서라도 기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식이 없더라도 안심하고 있으십시오 당신의 몸 건강을 축복하면서 1950년 9월 10일 최응필 할 말은 마르나 부모님의 옥체 건강을 생각하며 이만 철필을 논다이다 1950년 9월 10일 자식 안청일 올림 북한 당국은 떨어지는 포탄 속 월미도에 있었던 인민군의 모습을 소설 불타는 섬과 영화 월미도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섬을 사수하고자 한 영웅들로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인천에서 주춘하던 인민군이 1950년 9월에 고향으로 보낸 편지는 그들이 부모와 처자식 그리고 가을거지를 걱정하던 소박한 청년이었음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어서 전쟁이 끝나 고향에서 제외하고자 약속했지만 아마도 이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70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붙이지 못한 이 편지는 누군가의 귀양의 꿈을 담고 그곳에 닿을 수 있을까요? 60년의 세월을 돌고 한글자막 by 한효정